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치러진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기출문제입니다. 두 번째 과목 저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몇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인간공학이 최근에 와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좀 섞는 이런 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저하고 한번 풀기도 해보고 또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중 최초 단계의 분석으로 시스템 내의 위험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잘 찾으셔야 되죠. 최초 단계의 분석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나올 경우에는 최초 단계 또는 개발 단계, PHA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문제죠. 22번.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인원의 부상이나 시스템 전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제어가 가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범주일 파국적은요. 이미 사망 또는 파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범주일, 위기적 하는 것은 또 위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범주 3이 지금 나오는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제어가 가능한 한계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주 사안은 무시죠. 안전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꼭 알아두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23번. 결함수 분석법에서 일정 조합 안에 포함되는 기본 사상들이 조합 안에 포함되는 기본 사상들이 동시에 발생할 때 반드시 목표 사상을 그렸는데 이런 단어들 조금씩 바꿔내고 있죠. 지금. 원래는 뭡니까. 이게 정상사상 이렇게 표현하고 탑사상이죠. 탑사상. 발생시키는 조합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다 했습니다. 이 도로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패스. 이 정상 경로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갔는데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뭡니까. 끊어지는 거죠. 컷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결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함이라는 건 우리가 FTA에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탑사상에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결함이라는 거.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FTA라는 것이 폴트, 결함, 트리, 나무, 아너리시스, 분석. 결함을 나무 모양으로 분석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결함입니다. 결코 좋은 게 들어와서 안 되고 이것을 발생시키는 아래쪽에 있는 요소, 요인들도 뭡니까. 결함입니다. 왜냐. 이 결함이 발생하는데 정상적이고 아주 표준이고 안전하게 잘 해놓았는데 결함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 불안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결함이고 좋지 않은 사항들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밑에 나오는 이런 기본사상들의 집합을 모았을 때 이것이 일어났을 때 탑사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컷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컷셋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기본사상들의 집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일어나지 않을 때 탑사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정상 경로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패스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FTA에 관련되는 나머지 문제들도 충분히 다 풀어나갈 수가 있고 또는 미니멀 컷이라든가 이런 걸 구할 때도 우리는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죠. 확률계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기본사상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탑사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정상에서 벗어난 거죠. 결함이 발생하는 거죠. 컷셋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본사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탑사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패스셋이라고 했습니다. 결함이 발생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경로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컷과 패스에 관한 사항은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면 이 관련되는 문제들의 출제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좋게 얘기하면 퀄리티가 있는 거죠. 좀 고급스럽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았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4번 통제 표시 B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다섯 가지를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계기의 크기부터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계기의 크기부터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조작시간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어느 방향으로 했을 때 방향이 있죠.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통제기가 움직일 때 표시기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세 가지를 묶어주신 다음에 목척거리와 공차 이렇게 하면 다섯 가지가 됩니다. 목척거리가 너무 멀면 시기에서 멀어지면 또 좋지가 않겠죠. 오류가 생기고 공차는 사실 허용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일정한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 범위 안에 있어줘야 되겠죠. 공차가.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동성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죠. 조작시간 들어가고 계기의 크기도 들어갑니다.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죠. 이렇게 5부가life. 감사합니다.